이미지 게시판에는 사진 바꾸기는 지금 했구요 정보수정은 여기 보시면 수정폼 이렇게 있는데 사용자한테 수정할 수 있게 시키는 것은 제목하고 내용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만 수정 가능합니다 그 여기 사진을 바꾸려면 위에 사진 바꾸기를 이용하셔야 되요 아시겠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풋 태그 폼에 해당되는 것을 좀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진 바꾸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보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처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모델에 담는 걸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수정폼이니까 퍼블릭 쓰시면 되겠구요 컨트롤러 지금 컨트롤러 바꾸겠습니다 이미지 컨트롤러 퍼블릭 쓰시구요 퍼블릭 쓰시고 이제 그 리턴 타입은 무조건 스트링 이라고 지정했습니다 스트링 스트링 이시구요 수정이니까 업데이트 폼 이렇게 쓴 다음에 업데이트 폼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시구요 여기다 이제 받아야 될 게 있죠 수정을 하려면 글번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롱 타입의 넘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에 담아야 되니까 모델을 받습니다 모델 모델 처리된 결과를 모델에 담는다 이해되시죠 모델에 담아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간하고 중간하고 쓰시구요 맵핑 시킵니다 맵핑 골뱅이 갭맵핑으로 쓰시면 되겠죠 갭맵핑 사용하시고 가로 열고 이제 쌍따벨 찍고 업데이트 업데이트 점제의 줄이로 가세요 업데이트 같은 점리 스피록 가세요 단 이제 데이터 farther 넣자요 이런 이야기가 되죠 데이터를 넣는게 이제 하는 것을 처리를 하는데 모델에다가 모델 점 쓰시고요 add attribute 사용하시고 Vue 객체에다가 Vue로 넣습니다 Vue로 넣게 되고요 뭘 호출하면 될까요 서비스에 Vue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서비스 점 쓰시고요 저희가 Vue 메소드를 이용해서 롱탑에 넘버를 집어넣으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와서 모델에 담길 거다 아시겠죠 조회수 없으니까 increase 신경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넘버만 있으시면 되고 넘버를 받으면 데이터를 받아서 JSP까지 보내줍니다 JSP에다가 Vue 값으로 세팅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사용하시면 되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update.jsp를 만들러 가야 되겠죠 이거 뭐랑 JSP는 뭐랑 비슷할 것 같아요 write.jsp하고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된지 밸류가 있느냐 없느냐 아시겠죠 사진이 있느냐 없느냐 아시겠죠 사진이 없기 때문에 포스트 방식으로 넘겨 받긴 하는데 멀티 파트를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저희가 write,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가 다른 거라서 프로젝트와 다른 걸 접어 두세요 접어 두시고요 접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서 이제 그 이미지 이미지에 write.jsp를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여기다가 이제 write가 아니라 업데이트라고 쓰시는 거죠 업데이트 업데이트라고 쓰고 엔터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update.jsp를 더블클릭해서 여세요 여기 올리기 폼이 아니라 정보 수정이죠 이미지 정보 수정 폼이라고 바꿔주세요 정보 수정 폼 밑에도 h 태그에 이미지 정보 수정 폼이라고 바꿔주세요 정보 수정 폼 정보 정보 수정 폼이라고 바꿔주세요 그 포스트 방식은 맞는데요 write.jsp 아닙니다 이거 자꾸 글쓰기가 되니까 write.jsp 아니고 update.do입니다 update.jsp 이고요 이거 바꿔주시고요 ENC 타입이 없습니다 ENC 타입 파일 첨부가 없죠 파일 첨부는 사진바꾸기를 이용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다시 이제 제목 바꾸고요 제목 바꾸시는데 제목 바꿔야 되는데 여기다가 value 값을 집어넣어야 인프 태그에다 value 값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value 씁니다 value 사용하시고요 부요로 했죠 달러 중간을 열고 부요.title 씁니다 자 내용 바꿉니다 내용은 텍스트 사이에다가 텍스트 사이에다가 달러 중간을 열고 부요.content 라고 써주는 거죠 자 이미지는 없습니다 이미지는 지웁니다 이미지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바꾸기 라고 이제 바꾸기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바꾸기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넘버도 넘겨야 돼 넘버를 안 넘기면 외어 문장에서 이제 넘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개 복사하시고요 타이틀 복사해 주세요 타이틀 복사해 주시고요 제목이 아니라 이제 번호 번호를 이렇게 쓰시는데 번호는 넘버에 해당이 되죠 넘버는 보이게 할 거예요 넘버 쓰시고요 여기 아이디 넘버 넘버고 그 다음에 네임 넘버 넘버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 아니라 요것도 넘버 부요.넘버 넘버로 바꿀 게 많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개 바꿔 주셔야 돼요 네 개 그리고 여기 번호라고 바꿔 주시고요 번호라고 바꿔 주시고요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자 인풋에서 얘는 수정 못하니까 리드오니 리드오니 야 너 누르면 안 돼 라고 경고 정도 한 개 주시려면 이제 그 온클릭 온클릭 정도 주시고 알렛 알렛 갈아열고 쌍타운 편 밖에 찍었으니까 인형 뭐 한 개짜리 찍고 이제 번호는 수정할 수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써 주시고요 되시겠죠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폼에다가 뭐 div 한 개 잡아 줄게요 div 한 개 잡아 주시고요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사진은 수정 사진 사진 바꾸기 사진 사진 바꾸기는 보기 바꾸기 바꾸기 버튼 바꾸기 버튼 바꾸기 버튼 이용하세요 정도의 이제 이런 거 안내를 해 주시면 사진 바꾸기 사진 사진 바꾸기 왜 없지 이런 거 이렇게 어리둥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용하세요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쓸 수 있으시고요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업데이트.2 한 개 개 방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냐면 글 보기에서 오겠죠 그러니까 뷰.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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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모델창 위에 있습니다 위에 정보수정 업데이트.2 넘버 페이지 넘겨 받았네요 넘겼네요 페이지 정보 넘버 페이지 정보를 넘겼어요 이렇게 썼으니까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어? 넘버만 넘겼는데요 넘버만 받으면 안되고 페이지 정보도 받았는데요 그럼 콤마 쓰시고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라고 써 쓰시면 돼요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쓰시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써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정보는 이제 수정을 안하고 바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달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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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트리뷰트 라고 한개 붙여주세요 그래야 이제 모델 어트리뷰트를 받아야 이제 그 담지를 않죠 또 담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되셨나요 이게 필요하대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대한 것을 이제 보고 지금 b.jsp에서 페이지 정보를 넘기고 있네 b.jsp 페이지 정보를 넘기고 있으니까 페이지 정보를 받아야 되는 거죠 페이지 정보를 받고요 받은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jsp 를 갈 때에 제가 넘버 타이틀 컨텐츠 말했는데 페이지 정보도 같이 넘겨야 돼요 숨겨서 숨겨서 넘기는 걸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정보는 페이지 정보나 검색 검색 정보를 숨겨서 숨겨서 넘긴다 넘긴다 자 이런거 처리를 해주됩니다 인프 태그죠 인프 인프 태그 쓰시고요 인프 태그가 숨겨져 있을 때는 디아이브 이런거 안 쓰셔도 됩니다 네임이 중요한데요 네임이 이끌어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라고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입을 쓰셔야 되겠죠 타입 타입은 히든으로 히든으로 좀 써 줘서 이제 사용합니다 지금 제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동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식간에 히든 이렇게 막 치는게 아니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동 완성을 하고 있다 되시겠죠 페이지 넘겼고 밸류가 필요하죠 여기다가 이제 밸류 밸류 이렇게 쓰시고 달러 중간을 하고 페이지 오브젝트에 페이지 오브젝트 오브젝트에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페이지 예 모델 어트리뷰트로 이제 넘겨 받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퍼 페이지 넘 이렇게 하시죠 예 퍼 페이지 넘 이렇게 해서 쓰시고 밸류도 퍼 페이지 넘으로 마쳐 주시면 됩니다 퍼 페이지 넘으로 써주세요 타입은 히든이고요 인프 태그를 해서 안 보이게 넘깁니다 되시겠죠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기 위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 고침 하시고 맨 아래에 이제 정보 수정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정보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넘버 넘어갔고 페이지 넘어갔고 퍼 페이지 넘버 이 꼴이 있는지 그 다음에 물음표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지 잘 보세요 데이터 세팅이 잘 됐죠 그리고 fcb 를 눌러 보시는 거예요 fcb 를 눌러서 이제 이쪽에 인프 태그에 해당되고 처음 누르면 히든도 지금 여기 히든 부분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히든도 1페이지 페이지는 1이고 퍼 페이지 넘버가 8이다 이게 잘 넘어갔죠 넘어간 세팅해서 이쪽에 다시 이제 그 처리한 쪽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 세팅은 잘 됐고요 이제 데이터를 수정을 한 다음에 넘겨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꽃 이미지 뭐 이렇게 해서 넘기면 이렇게 넘겨서 꽃입니다 꽃 이미지 그럼 넘겨서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받는 사람을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 컨트롤러에서 수정처리 아무것도 안 써있죠 수정처리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정처리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파워보리 메소드 만들어야 되죠 스트링입니다 업데이트 넘버 부여 개체 받아야 되죠 이미지 부여 이미지 부여를 이렇게 받는다 처리 결과를 하기 위해서 뭔가 써야 되고요 데이터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지에 해당되는 이미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포스트 방식이어야 되는 건 맞고요 자 그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 결과가 끝나면 리디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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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에서 처리 결과를 표시해 주는 메시지 넘겨주는 거 정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갈 TTR TTR 정도 해당되는 것을 넣어 주시고요 중간을 열고 중간을 닫고 써 주시고요 그 리턴부터 하겠습니다 리턴 다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이거 수정이 다 끝났으니까 보기로 가야 되겠죠 리턴 리디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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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쓰시고요 뷰 점 두 그 다음에 물음표 넘버 넘기죠 넘버 입고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찍으시고요 플러스 부여에 넘버가 있으니까 get number 이렇게 해서 넘버를 가져와라 플러스 페이지 정보 페이지 정보도 넘겨줘야 되네요 페이지 정보 페이지 정보도 받아야 되니까 여기 수정 처리에서 페이지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페이지 오브젝트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전부 다 해결하는 거 보이시죠 쓰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깁니다 자 and page equal 쓰시고요 플러스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점 get 페이지 페이지를 가져온다 플러스 쓰시고 and 쌍땡에 찍으시고요 and per page num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equal 쓰신 다음에 플러스 페이지 오브젝트에 페이지 오브젝트 점 per page number get 그냥 get 안쓰셔도 per page 넘버만 쓰셔도 이제 다 보입니다 per page 넘버 이렇게 해서 붙이시는 걸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TTR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쓰는 거는 여기 이제 처리하는 거 여기다가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처리 결과 메시지를 저장해서 사용하시는 건 여기서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 주시고요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정보가 수정되었습니다 이미지 정보가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씁니다 라고 이제 저장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되시겠죠 실제적인 DB 처리는 여기서 하시고요 로그에서 부요를 한번 출력을 하시는 걸로 해보시면 제가 이제 컨트롤러에서 부요가 이렇게 출력이 되시는데 얘는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만 있고 이제 그 업데이트 메소드에 해당되는 메소드는 안 찍어줘서 저희가 이제 그 이거 수정 처리하는 거다 뭐 이 정도 메시지를 찍으면서 찍어 보시면 조금 더 찾기가 편하시겠죠 되셨나요 지금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부요인데 저희가 그 메시지 정보 수정에서 부요를 찍는 거다 이렇게 써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로 메소드 저는 메소드 이름 같은 거 어차피 컨트롤러는 찍히니까 여기다가 이제 메소드 이름에 해당되는 업데이트 메소드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부요 찍습니다 점 부요 뭐 이렇게 땡땡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 저 시서로 찍을 때는 이제 어디서 찍는다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 빼고 빼고 찍으니까 조금 더 간편해 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고요 그럼 이제 실제적인 DB 처리를 여기다가 하셔야 되겠죠 거기다 이제 그 DB에 DB에 정보 수정을 하는 거죠 정보 수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처리 하려고 그러면 이제 메소드가 필요하죠 이제 서비스 메퍼 서비스 메퍼 되셨나요 컨트롤러 서비스 메퍼 컨트롤러 서비스 메퍼 되셨나요 예 메퍼는 이제 저희가 DAO를 저희가 만들어서 썼는데 그거 대신에 자동으로 만드는 메퍼를 쓰고 있어요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 갑니다 그 이미지 이미지 서비스 클릭하시고요 수정이죠 수정 수정이니까 업데이트 정도 쓰시면 되겠죠 그냥 퍼블릭 작성하시고 자 퍼블릭 쓰시고요 리턴 타입은 인티지하죠 인티지에 해당이 되고 컨트롤러에서 메소드는 스트링입니다 근데 여기 서비스 메퍼는 인티지합니다 처리하면 업데이트 할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 주시고 이미지 이미지 부요가 넘어온다 부요 적성을 해주시고 세미콜론 됐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됐죠 저장하시면 이제 그 이미지 서비스 인플이 오류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메소드가 생겼잖아요 생기니까 이것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 서비스 인플에다가 클래스에다가 마우스가 되시고요 여기에 이제 add on implement 메소드 클릭하시면 이제 맨 끝에 이렇게 맨 끝에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이제 메소드가 생깁니다 수정 되셨나요 수정해서 생겨서 이거 지금 자리 좀 바꿀까요 지금 change 이미지가 change 이미지를 밑으로 써놨는데 아니네요 수정 처리가 맨 끝에 있으니까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그 매퍼에다가 이제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처리를 하러 갈 순 없어요 지금부터 매퍼 처리를 하러 가는 거죠 그 서비스 인플에서 만드는 건 되게 쉽죠 이제 매퍼 이미지 매퍼 인터페이스 수정하러 갑니다 일단 수정은 이미지 서비스에 있는 인터페이스 수정이랑 동일하니까 얘를 복사 하시고 이미지 매퍼에다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수정을 끝냅니다 매퍼 매퍼는 마찬가지로 이제 업데이트 아이디가 업데이트인 매퍼 xml 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업데이트 갑니다 업데이트 태그는 똑같으니까 요거를 이제 함께 복사 하셔서 수정에다가 넣어 주세요 이렇게 수정에다 넣어 주시고요 여기 아이디만 업데이트로 바꿔주세요 업데이트 이고요 자 셋인데 파일네임 바꾸는 거 아니죠 파일네임 바꾸는 게 아니라 타이틀 바꿔요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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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꼬로 샵 중간에 열고 타이틀 중간에 닫고 콤마 컨텐츠도 바꿀 수 있어요 컨텐츠 두 개를 바꿉니다 컨텐츠 이꼬로 샵 중간에 열고 컨텐츠 중간에 닫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업데이트 이미지 셋 타이틀 타이틀 컨텐츠 웨어 넘버 이꼬로 넘버랑 같은 거를 수정한다 되시겠죠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맵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맵퍼만든 이렇게 맵퍼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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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만들어놨는데 만든 것을 이제 연결하려면 맵퍼만로 서비스 인플에서 맵퍼만로 맵퍼만로 연결하는 맵퍼멘 입 교신분 타이틀 warrior 라인 타이틀 컨텐츠만 수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부분을 이제 서비스 인플이랑 같이 이제 컨트롤러 부분에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러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내용 중에서 컨트롤러 입니다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이제 여기 서비스 쪽에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DB 처리를 위해 수정을 합니다 서비스 서비스 점 쓰시면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업데이트 부여를 넣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구요 그래서 이제 글보기로 다시 돌아갈 때에 넘버를 가져가야 되고 넘버 페이지 퍼 페이지 넘버를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짜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웹과 같이 이제 등록을 전부 다 마쳤구요 자 됐으면 이제 테스팅만 남아 있죠 서버는 지금 지절로 돌아가서 막 이렇게 막 돌고 있어서 밑에서 지절로 돌고 있어 가지고 되어 있구요 이 지절로 도는 것은 프로젝트에 여기 오토베티클럴레이 빌드 오토베티클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돌구요 해제되어 있으면 해제가 되어 있으면 야 이거 내꺼 넘어주리니까 수정할 때마다 그 빌드 하지 말자 해제를 하면 그 다음에 빌드 프로젝트를 계속 눌러 주셔야 되요 지금은 해제되어 있는데 오토베티클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아니 그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성 되도록 만들구요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정 폼에 가서 지금 제가 수정을 할 건데 꽃 이미지 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영어로 막 써져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바꾸기 누르시면 포스트 방식이 된다 포스트 낫 서포트 포스트 이게 저기 저걸 안 했어요 맵핑을 안 시켜놨네요 그 컨트롤러에서 이미지 컨트롤러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맵핑을 시켜야 되죠 수정 처리 맵핑을 안 시켜놨죠 골뱅이 포스트 맵핑 이런게 이제 맵핑 안됐다 그러면 아 이거 컨트롤러 문제구나 맵핑은 이제 컨트롤러가 맵핑을 하는 클래스니까 여기다가 쓰시고 포스트 맵핑 포스트 맵핑 이제 업데이트 상담을 찍으시고요 슬래시 업데이트 점 두 지금 여기 슬래시를 안 썼어요 슬래시를 안 썼는데 잘 가네요 근데 슬래시를 써주는 게 이제 보기에 좀 편하세요 이렇게 슬래시 업데이트 슬래시 여기도 슬래시 슬래시를 써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미지 슬래시 이미지 뒤에 슬래시가 없죠 그러니까 슬래시를 써주는 게 슬래시를 써주는 게 보기에 편하세요 뷰점도 마찬가지인데 슬래시 안 써도 그냥 넘어가네요 넘어갔는데 이렇게 웬만하면 써줘라 젠지 업데이트 업데이트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하고 서버를 다시 이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 서버가 지가 알아서 돌죠 그 컨트롤러 클래스를 이렇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절로 돕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는 슬래시를 다 잡아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잡아 넣어도 지금 지가 알아서 분리가 돼서 이제 들어가게 되네요 예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서 다시 얘를 수정을 바꾸기를 지금 꽃 이미지로 바꿨죠 바꾸면 정보가 수정 됐습니다 하면서 제목이 꽃 이미지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넓게 보이다가 이걸 좁게 이렇게 좁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게 서로 구분되다가 이렇게 더 좋아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바뀝니다 위아래로 번호 이거 제목 이거 이런 식으로 핸드폰으로 볼 때 이렇게 위아래로 보십니다 위아래로 보시면서 작업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수정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보 수정 클릭하시고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내용 바꾸기 아까 제목을 바꿨으니까 내용을 수정합니다 수정 이렇게 해서 바꾸기를 클릭하시면 이미 정보가 수정 됐습니다 하고 나오고 이렇게 바뀐 내용에 해당되는 게 여기 바뀐 거 보이시죠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수정이 됐고요 그 얘네들이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글 보기에서 엔터 쳐서 처리해서 이렇게 쓰신 거에 이렇게 쳐서 바꾸기를 누르시면 그 엔터가 지금 이제 이렇게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어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이제 해결을 하시려면 그 줄박 엔터 친 거는 br 태그로 바꿔주셔야 돼요 html 에서는 ht 인거를 무시합니다 무시 스페이스바 많이 누른 것도 무시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스페이스바 많이 누른 것도 무시합니다 그럼 선생님 스페이스바 많이 누른 건 어떻게 처리해요 스페이스바 많이 누른 거는 이제 그 스페이스바 한 개를 n, n, b, sp, 세미콜론 이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블랭크 하는 특수 문자인데 그걸로 바꿔주는 걸로 쳐주셔야 합니다 지금 엔터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보기 할 때 문제인데요 글보기 할 때 컨트롤러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 가겠습니다 글보기 글보기 보기에 대한 바꾸기 아니고 보기에 대한 여기 있습니다 보기에 대한 그걸 보게 하는 것은 있는데 서비스 비유해 가지고 가져온 것을 그냥 jsp로 넘기지 말고 그 엔터 친 거는 br 태그로 좀 바꿔서 해라 뭐를 컨텐트를 아시겠죠 컨텐트만 여러 줄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 여러 줄이 없어요 컨텐트만 조금 바꿔주는 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한 개 변수를 한 개 더 선언을 합니다 변수를 한 개 선언을 해서 지금 이제 이미지 이미지 부요로 받아오죠 이미지 부요 부요 입고로 해서 처리된 결과를 부요로 받습니다 얘는 바로 넘겨주니까 얘는 변수로 쓸 필요가 없어서 여기다 썼는데 이거를 이제 컨트롤 x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처리된 결과를 부요로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요를 넘겨 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모델 아트리뷰트에서 부요로 담아서 넘겨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내용 글 내용 글 내용의 엔터를 br 태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br 태그로 바꾸 바꾸어야 볼 때 보기를 할 때 할 때 줄바꿈이 됩니다 줄바꿈이 된다 그래서 처리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요점 set 해가지고 부요점 set 쓰신 다음에 set 컨텐트죠 set 컨텐트를 하시면서 부요점 get 컨텐트를 해가지고 온 것을 점 해 가지고 refresh, refresh all 해서 다 바꾸자 앞에는 저희가 줄바꿈이 역 슬래시 n 입니다 역 슬래시 n 역 슬래시 n 줄바꿈은 한 것을 여기다가 이제 상탑에 찍고 꺽서 표시 하고 br 슬래시 br 꺽서 표시 이렇게 바꾸자 라고 시켜 주는 거죠 역 슬래시 n 줄바꿈을 한 게 있다면 이제 그 br 태그로 전부 다 바꾸자 이렇게 이제 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작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지금 요 작업은 이제 모든 것에 전부 다 다 컨텐츠인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고 써보는 지절로 잘 돌았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새로고침을 해 보시면 새로고침을 합니다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수정 내용을 했고 이제 이렇게 내용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정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신 거죠 내용 내용 부분이 이렇게 수정 두 줄로 지금 이제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두 줄로 돼서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줄바꿈이 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이렇게 글보기 할 때 글보기 할 때 텍스트에어리로 보면 괜찮은데 텍스트에어리로 안 보고 그냥 이제 그냥 뿌리면 엔터 치는 게 다 무시가 되니까 그냥 뿌리게 엔터 치는 게 무시가 되니까 예를 그 줄바꿈을 해줘라 라는 br 태그로 다 바꾸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한 줄 넣어 주시면 되십니다 게시판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을 다 쓸 때도 전부다 줄바꿈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것을 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 종합 예 예